안녕하세요. 서울랩타일입니다. 오늘은 반수생 거북이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까리에서 출시된 카메프로스 헬스케어라는 먹이 제품으로 성장기 이후의 성체 반수생 거북이 식단에 맞춰서 저단백, 저지방, 그리고 물에 뜨는 부상성 먹이 제품입니다. 야생에서 성장기를 지난 거북이의 소화관 내용물은 수초와 나무 열매 등 식물의 비율이 높고 동물성 먹이는 조개류, 곤충, 새우, 개 등이 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헤엄치는 물고기를 사냥할 정도로 빠르지 못해서 보통은 죽은 물고기를 발견한 경우에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죠. 식단이 자연스럽게 초식 성향이 강해지고 저단백, 저지방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성장기가 지난 거북이에게 필요한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입자 크기는 등껍질 약 18cm 이상의 거북이가 한 입에 먹기 쉬운 펠렛 형태로 찌꺼기가 덜 나와서 오염을 최소화해주고 25cm 이상의 거북이는 한 입으로 두세 알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미생물, 히까리 고초균은 장래 미생물 유지에 도움을 주며 유산균 활동을 도와 소화율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히까리균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와 찻잎, 허브 추출물 등은 거북이 건강 향상 외에도 수초의 냄새 제거 및 물 오염도 억제해주고요. 그리고 인공사육의 경우 매일 먹는 만큼 먹이를 주면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서 사육자가 많이 그리고 자주 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지방으로 만들어진 카메프로스 헬스케어 제품은 비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계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성장기 거북이에게 급여하는 카메프로스 제품은 현재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사키까리 터틀 또는 카메프로스 치마성, 카메프로스 프리미엄 등의 제품을 급여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식 수입되는 거북이 사료 종류가 별로 없어서 열대여 사료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장기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단 구성에 주기도 수월하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긴 수명을 가진 거북이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북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자주 소개할 수 있는 서울랩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